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 딸을 낳았지만 이내 아내와 갈라섰고, 이 딸을 할머니 집에 맡긴 뒤에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 초등학생 때 가출을 해서 보육원을 전전했고요. 결국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가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16년에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딸이 이미 오래전에 살해당해서 백골로 발견이 됐다는 내용. 몇 년간 연락 끊겼는데 그동안 이상하지도 않았냐, 이런 물음에 이 아버지는요. 혼자서 잘 사는 줄 알았죠?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안매장된 여성과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딸이 사망했고 백골로 발견됐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의 반응. 혼자서 잘 사는 줄 알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 시작이 2015년 2월입니다. 청주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첩보 하나를 입수하게 됩니다. 제보자가 지인의 지인 통해서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음성에서 몇 년 전에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살해당했고 안매장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말뿐이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피해자가 누구고 누가 가해자인지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성이다, 이런 말을 얼핏 듣고는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부터 탐문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혹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없냐, 이런 내용들을 묻고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작은 진짜 첩보 하나를 듣고 와, 이렇게 또 그냥 다 뒤져봤군요. 네, 촉이 있는 경찰은 이런 작은 소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2012년에 음성군 대소면의 한 호프집에 누가 깜짝하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라진 여성은 36세의 이모시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판단할 때는 이 여성이 첩보 속에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그때 짚어보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생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2012년 9월 이후로 완전히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사라진 시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이 첩보가 사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그 뭡니까? 동거남. 동거남. 그렇죠. 첩보 내용에 따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지목된 사람이 동거남입니다. 경찰 어렵지 않게 그 여성과 같이 동거했던 남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이 씨입니다. 38세의 이모 씨인데 피해자하고 또 여러 번 만났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 음성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찾아갔고요. 여성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자신도 여자 어디 갑자기 사라져서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처음에는 잡아뗐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꼬치꼬치 괴물은 결국 끝에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문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럼 소문대로 그 동거녀를 안 매장한 게 맞았던 거예요? 맞았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살해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농사하셨던 밭에 매장을 했다라고 털어놨는데 그 밭이 그렇게 큰 밭이 아니어서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를 통해서 밭 주변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밭 가장자리에 콘크리트가 덮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밭에 왜 콘크리트가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례에서 한 1m가량 땅을 파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까지 처리를 했던 겁니다. 콘크리트를 드러내고 나니까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미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백골하고 돼 있었고 옷가지라든가 소지품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때 시신을 묶은 걸로 추정되는 노꾼 정도만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동거남과 피해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이 남성 이 씨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점에 드나들면서 피해 여성과 알게 됐다고 하고요. 만난 지는 여러 해제였는데 동거 시작된 건 범행 시작 두 달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달에 해당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합니다. 피해 여성이 또 다른 남성도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격분해서 본인이 주먹으로 구타를 했는데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내던 원룸에서 시신을 3일간 두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은 자수하라고 강하게 권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끈질기게 동생을 설득해서 결국 동생까지 합세해서 이 여성을 안매장했다고 했고요. 집에 있던 큰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고 이불을 덮어서 그 원룸에서 2.2km가량 떨어져 있던 저 밭에다가 이동을 해서 땅을 파고 시신을 놓고 콘크리트를 준비해서 덮은 뒤에 묻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내용은 저 동거남, 살아남은 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피해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동생이 자수를 했다고 주장을 한 것은 경찰의 판단은 아무래도 동생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니까 책임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당시에도 특히 이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해해놓고 그 사람의 행방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방을 찾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활한 점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아까 나왔지만 비가 와서 이게 유실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걱정한 나머지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덮는 그런 치밀한 면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살해 과정이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신이 지금 백골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범행을 갖다가 은폐하는 이 과정은 대단히 치밀하고 어떤 교활한 완전 범죄를 꿈꾼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여성이 하루아침이 실종이 돼서 4년이 지나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그 주변의 지인들이 아무도 안 찾았다는 게 더 이상해요. 참 한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 여성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맡겨졌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보육원을 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기는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지지가 않았고 성년이 되면서 결국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16살 정도 이후로는 아버지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은 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성년이 된 이후로는 연락이 아예 끊겼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 딸이 저렇게 됐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까맣게 관심도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경찰이 이 딸님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했다는 얘기가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혼자서 잘 사는 줄 알았죠였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동건함. 죄값을 받게 해야죠. 제대로 된 죄값을 좀 치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범행이 지금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살인죄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도 살인의 염두를 뒀지만 이미 백골화된 상태예요. 시체가. 사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에 정밀 부검을 했는데도 사망 원인 파악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때렸는데 죽었다. 폭행치사하고 사체 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 범죄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판결이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 사체의 응용과 적용이 돼서 이 직접적으로 목숨을 빼앗은 형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이 성공했고요. 징역 5년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였으니까 동생은 집행유의 인연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분노를 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남성은 지금 복역을 다 마치고 이미 사회에 돌아와 있습니다. 징역 3년이라고요?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을 했는데? 네. 근데 그 감염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 기간 중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씨를 용서하고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 그 합의했다는 그 유족이 바로 이 여성과 거의 남처럼 지냈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재판 진행되는 동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거액의 합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심지어 그리고는 처벌 불언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었는데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분여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관계상 아버지는 맞다라는 이유로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 재판부가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거남에게 버림받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또 두 번 버림받은 피해자. 이 억울한 원원이 지금 온전히 저승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분석할 때는 딸이 저런 불행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아버지 자세죠. 그런데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왕 그동안에 서로 관계도 별로 없었고 딸이 저렇게 된 거 합의서 써주고 돈이나 챙기자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도 이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 합의로 감행돼서 유감스럽다. 과연 유대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양형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절반 가까이 형을 갖다가 줄인 것은 그게 좀 기계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인가 좀 의심이 갑니다. 제가 박 변호사님이 아까 이 얘기가 진행되고 판결 내용이 나오고 있을 때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박 변호사님 그 사람은 지금 동건하면 이 방송 보면서 아 쟤네들 왜 또 내 얘기하는 거야 또 아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또 발견되는 과정까지 합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합의로 봐야 될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결과가 재판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고 아마 지금 밖에 있겠죠. 밖에서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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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